10cm의 매트리스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노래를 중간중간 끊어서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의 맨 처음에 나오는 자잘한 소리는 Cmaj7입니다. 인트로. 오늘 밤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Cmaj7이에요. 처음에 인트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밤 너는 나와 여기부터 시작해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코드 Fmaj7이에요. 카퍼 안 꽂았어요. 자, 오늘 밤 너는 나와 T-7 이불 속에 들어 Cmaj7과 다시 아무 Cmaj7 말 Emaj7 그냥 T-7 Cmaj7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히 없어요. 뭐 할게. 5, 4, 3, 2, 5, 4, 3, 2, 5, 4, 3, 2, 5, 4, 3, 2에요. 자, 그럼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해볼게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먼저 깜빡인 사람 그 사람 잊었으니까 마실 것 좀 가져와 세 자, 여기는 조금 달라지네요. 자, Fmaj7은 5, 4, 3, 2 하고 1번을 한 번 더 튕겨줘야 돼요.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Fmaj7, 5, 4, 3, 2, 1 그리고 E-7 내려올 때 중지를 세워놓고 계시다가 5, 4, 3, 2 하고 이렇게 햄머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합치면 그리고 Dm7 그냥 5, 4, 3, 2 또 Cm7, 5, 4, 3, 2 다시 똑같이 마실 것 좀 가져와 자, 이제 새로 산 침대 넘어갑니다. 새로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거라면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어 자,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침대는 음... 좋은 침대겠죠? 주법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전부인 거라면 여기까지 해볼게요. 세상의 전부인 거라면 D-7은 5, 4, 3, 2,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라면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나오는 F1G 코드는요. 10번 프렛에 5, 4, 3, 2, 1 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줄 튕기는 건 당분간은 5, 4, 3, 2에요. 이렇게 으쨰, 으쨰 음...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없으니까 여기부터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자, 맨 처음에 음... 이렇게 C 메이저 7 E 마이너 7 그리고 D 마이너 7 해머링 여기 5, 4, 3 해머링 한번 하고 1번 한번 튕기고 쉬고 그리고 아까 그 F1G라는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잡고 5, 4, 3으로 튕기고 새끼손가락으로 12번 프렛을 한번 튕기고 아, 누르고 튕기고 떼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C 메이저 7 E 마이너 7 T 마이너 7 F1G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이 C 메이저 7 E 마이너 7 T 마이너 7 T 마이너 7 F1G 이번에는 그냥 어, 뭐 이런거 없이 그냥 1번 한번만 튕겨주세요. 그리고 E 마이너 7 그리고 A7 C 메이저 7 여기까지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음, 여기까지. 아이고, 괜히 감동 하아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여기는 코드가 없는데 제가 1절만 하고 끝내려고 이렇게 C 메이저 7 친거에요. 괜히 감동 하아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흠... 파이팅